예,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손톱이 걸렸다. 이게 내께 아니라서. 다시 다시 갈게요. 부끄럽네요. 나 안 낫잖아요. 죄송한데 기타 배우기나 하셨었어요? 기타 독하게 했어요, 정말로. 한 번도 배운 줄 없고. 독하기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러운 수준은 아닌가, 이 정도면? 아까 우리 임혜림씨께서 사실 통기타 하면 제임스 무라즈. 제임스 무라즈 맞나요? 네, 맞아요. 아임유얼즈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말고요? 아니에요. 제이슨 무라즈죠? 제이슨 무라즈요. 제이슨 무라즈. 아임유얼즈 노래 아세요? 아임유얼이요? 아, 알죠. 같이 부를래요? 너무 아임유얼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연주가 되거든요. 아, 한 번 불러주세요. 아, 그럼 한 번 불러보세요. 부르면서 한 번 쳐보세요. 아, 지금 죄송한데, 영화 약하신 건 좋은데, 음악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욕하겠어요, 진짜. 아, 왜요? 아, 진짜 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